시작은 플렉스 루이스였습니다.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끝으로 212 보디빌딩을 은퇴하고 맨즈오픈 보디빌더로서 복귀를 하겠다는 플렉스 루이스는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초대되면서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미스터 올림피아가 두 달여 정도 남은 시점에서 플렉스 루이스는 돌연 미스터 올림피아를 출전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팬들에게 알립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상들이 악화되면서 시합을 더 이상 준비할 수 없는 컨디션에 이르게 되었고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과감하게 포기하기로 합니다.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자체를 초대권으로 인해서 출전할 수 있게 된 플렉스 루이스이기 때문에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퀄리파이어 되기 위해서는 프로쇼를 출전해야 됩니다. 212 보디빌딩 한계 체중을 맞추기 위해서 심지어는 근육을 희생해야 했던 플렉스 루이스의 맨즈오픈 데뷔전이기 때문에 많은 보디빌딩 팬들이 기대한 시점에서 굉장히 아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플렉스 루이스의 올림피아 불참 소식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클래식 피지크에서 212 보디빌딩으로 전향하면서 시카고 프로를 우승해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룬 키온 피얼슨마저 올림피아에 불참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212 보디빌딩 데뷔전이었던 시카고 프로를 준비하면서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모습을 SNS에 간간히 노출했던 키온 피얼슨이었고 SNS를 통해 그가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것을 팬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키온 피얼슨은 1년도 안되는 시간에 클래식 피지크 1개 체중이었던 80kg 초반에서 212 보디빌딩 1개 체중에 가까운 90kg 초반대의 체중을 만들었습니다. 시카고 프로에서 압도적인 모습으로 엄청난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 키온 피얼슨이기 때문에 내년 시즌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 11월 루마니아 프로를 우승하면서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로 갈 수 있는 출전권을 획득한 새드릭 맥밀란입니다. 새드릭 맥밀란은 2020년 3월에 열렸던 아놀드 클래식에서도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팬들의 기대와는 달리 6위라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합을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새드릭 맥밀란은 손부상을 공개하면서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팬들에게 알렸습니다. 가벼운 부상이 아닌 것을 직감한 새드릭 맥밀란은 병원 진료를 통해서 사태가 심각한 것을 깨닫고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을 과감하게 포기하게 됩니다. 본인의 베스트 컨디셔닝으로는 올림피아 탑 컨텐더들과 경쟁해도 손색이 없는 새드릭 맥밀란이기 때문에 많은 보디빌딩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내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은 긴 오프시즌을 지나 하반기 유러피안 프로에서 눈부신 모습으로 우승을 차지한 제임스 홀링세드입니다. 터질 듯한 근육의 볼륨감과 두꺼운 메스감, 완벽한 다이어트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소화해낸 제임스 홀링세드는 그야말로 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유러피안 프로를 마치자마자 이어지는 UK그랑프리에서 제임스 홀링세드는 또다시 우승을 하면서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까지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두 해 연속 미스터 올림피아를 진출할 수 있었지만 제임스 홀링세드는 과감하게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유튜브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요약하자면 본인의 신체 피로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스터 올림피아까지 준비하는 것이 많은 제한사항이 있을 것이란 내용이었습니다. 추가로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하기 위한 가장 큰 이유는 탑6 안에 들기 위함인데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탑6 안에 들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어 제임스 홀링세드는 6개월간 다이어트 준비를 함께했던 패트릭 투어랑 코치와 너무 잘 맞기 때문에 비시즌을 함께 보내면서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에는 탑6를 목표로 뛰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라질의 하파엘 브란다오입니다. 하파엘 브란다오는 유러피안 프로에서 3위라는 성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건 그라임즈와 동갑내기인 93년생의 바디빌더로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 중 가장 어린 선수였습니다. 유러피안 프로 이후 하파엘 브란다오는 본인의 스토리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평소 비중격 망곡증을 앓고 있었던 하파엘 브란다오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그 증세가 더욱더 심해지면서 고강도 훈련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 없게 된 주요 선수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